양세훈씨는 그냥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먼저 사진을. 개인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예 참 잘 쓰기 였죠. 오늘 또 옷을 또 굉장히 멋있게 입고 같습니다. 어떻게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오늘을 위해서 신발을 제가. 네네네. 네네네. 인턴을 쓰자고 인턴 스타일을 해달라고. 뜨니까 이쁘네요. 안에 조끼들이 드셨네요. 네네네. 가장 먼저. 포즈의 체험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세훈씨 왼쪽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고. 뭐 자유롭게 이 시간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열이 다 멋진다. 좀 과다감 포즈도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 아 오늘 약간 좀 개그맨이 아닌. 한 연예인으로 또. 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 앉아계신 세 분은 또 양세훈씨 포즈 기억하셨다가 또 있어서. 양세훈씨 왼쪽도 덜 보신 것 같은데 왼쪽도 한번. 양세훈씨 왼쪽도 더 볼 것 같은데 왼쪽도 한번 부어주세요. зна우. hunting 포즈도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 Griffith 포즈 우처에. 응시 포즈도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올리고. 네. 이거 접어줘야 해. 형, 이거 안 될까? 네. 이거 안 될까? 감사합니다. 네. 양세운스였습니다. 정말 역시 뭐 요즘 예를 대세답게.